혹한의 추이도 나 초이가이버의 수사 의지를 막을 수 없다. 오늘의 비밀 수사 코드명은 바로 파크 피시맨. 그렇지. 가오리. 가오리 가오리. 아싸 가오리. 네 국장님. 초이가이버? 자네가 왜 전화를. 전화를 잘못 고신 거라면 이만 끊. 조회수 올리러 가자. 뛰어 뛰어. 고고 렛츠 기릿. 위해서 우리의 환경이 대신. 어떤 의뢰인이 날 기다리고 계시니까? 오늘 어떤 의뢰인이 날 기다리고 계실까? 안녕하세요. 오 릴렉스. 벌써 반려변 개도 내 손맛이 소문났나 보곤 멍멍 저희 강아지가 멋있는 사람을 특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요즘 개들이 솔직하려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은재리라고 하고요 너무 신기하고 좋은데 제가 좀 맛없어 하는 것 같아서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는 것도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보기 좋아야 되고 맛있어야 되고 소리도 좋아야 되는 음식을 이전 동영상들을 봤는데 제가 제일 까탈스러운 의뢰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오늘도 강아지를 위한 음식은? 오늘은 저를 위한 음식도 아니고 강아지를 위한 음식도 아니에요 저의 시청자분들을 위한 음식입니다 네 아 네 많이 봤어요 어디서요? 은혜인이시잖아요 냉장고 같은 게 열어봐도 되나요? 당연하죠 먹방 유튜버 냉장고답게 일단 사이즈는 합격 아니 근데 이거 실화냐? 메인 재료라고 할 만한 거라고는 별로 없고 양념과 간단한 반찬들뿐이거나 냉동실도 좀 볼까? 이런 있는 거랑은 전부 부채료들 뿐이잖아 어? 뭐야? 카카오님 홈베이킹 하세요? 좋아해서 한창 많이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도구들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나마 이런 도구들이 있다는 해벌룩하게 신입 나 초이가이버를 이 집으로 보낸 이유를 보여주겠어 어떤 걸 원하셔도 다 돼요 좀 어려우실 텐데 지금 이게 초이가이버가 아니고 세득가이버 이런 거랑 생큰가이버 타이가이버 이런 거면 안 돼요 저는 가능해요 제가 바로 초이가이버니까 맛있어야 되고요 독특하면서 예뻐야 되고 독특한 것도 저를 닮은 요리죠 정말 중요한 거는 소리가 확실하게 나는 음식이어야 돼요 소리? 네 음식에 대한 반응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로 뇌다 소리 역시 청각을 자극해 맛을 느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래 인간은 때리고 부수는 등의 파괴 행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습성이 있는데 과일의 세폭 벽이 부서지는 소리 조직 내의 공기 방울이 100분의 1초 안에 방출되는 바싹 바싹 소리 조직 자체가 덩어리로 부서지면서 나는 이런 다양한 소리들을 통해 초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ASMR의 기본 원리? 아니 근데 이 집에 있는 거라고 이 양념류가 가루들뿐인데 이건 어쩌나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지 막힌 것에 직면했을 땐 어질고 둥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눈앞에 대답이 펼쳐질 거라고 둥근 둥근 둥근게 둥글게 지구는 둥근이니까 지구 그래 바로 그거야 역시 지구본이 있어야 되는데 지구본 없나? 지구본이 있겠네요 진짜로 아 지구본이 있어요? 네 자 우리는 지금 도쿄로 갑니다 하마다상에게 연락을 해야겠어요 뭐시뭐시 하마다상 내가 룰리노 룰리노 네 됐어요 아 창피해 어 누구세요? 저스틴? 아니 트래비스? 아니 하마다상 이분이까? 대박 하마다상 아가 아리가또 고자니마스 하마다상이 왜 말도 없이 그냥 나가지? 자 그러면 요리를 시작해보도록 어 이건 뭐야? 그거 식용분필 예 사인 한번 해주세요 여기다 아 사인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아니 이 맛상 무슨 냄새 나는데? 먹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먹어도 안 죽는 돈치 살아있잖아요 그럼 됐죠 방송에서 이거 드셨어요? 네 못 먹을 거 같아서 저는 안 먹었어요 이거 흠 먹는 색종이거든요 이번에 먹는 색종이다 초록색면 사과 맛인가? 맛있죠 그냥 무슨 맛인데 이거는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지우개인데 셰프님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제가 준비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드세요 그동안 수많은 음식 맛을 간별해왔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음식인가 음모인가 일어나 먹고 살아 정말 쭈욱 이는 맛이었어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 귀를 잠깐 막아주세요 저도 창피해가지고 여기선 레골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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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창피해 레골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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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골라스거든요 아 스타하세요? 스타크래프트요? 네 잘 이해가 되시겠다 레이 레이 안녕 언니 여자에요? 얘는 아스카 아스카랑 그레이 아이아남이 레이 둘 다 스타크래프트에 나와요? 아니 얘들은 아이아이 스타크래프트에 얘가 나와요 스타크래프트에 얘가 나와요 질러? 네 질러 그럼 이게 뭐겠어요 구독! 좋아요! 업그레이드 질러 자 이제 진짜 시작해볼까? 요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도 나와요 여러 가지 텍스처 여러 가지 모양 어소티 텍스처 어소티 쉐이프 어소티 어소티 뭐지? 같은 일이나 이를 쏟아지 어? 위기다 또 위기다 아 위기 망했어 우와 섬심하네 자 가시죠